전기통구의 냄새 무사히 돌아왔군 볼터한테 무사히 돌아왔군 볼터한테 잠깐 왜 전기통구의 냄새가 나는 것 같지? 뭐 아무리 못돼 리스에게 연락해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알려 조심하라고 병사 사냥을 하니 기분이 좋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이 물러지기 쉽거든 한 번은 크랩보크로 어떤 사내의 머리통을 분리한 적이 있었지 그냥 멋진 일화일 뿐이야 나의 검은 무척 예리하지 과연 몇 명의 사내를 동시에 절단 낼 수 있을까 아니 제대로 된 싸움을 좋아하지 이 전쟁은 멜리완이 시작했지만 아틀라스가 끝을 낼 거야 난 내 업무가 맘에 들지만 암살자 시절이 그리워 물론 돌아갈 수는 있지 나의 검은 무척 예리하지 과연 몇 명의 사내를 동시에 절단 낼 수 있을까 이마 볼터 기가 마인드의 데이터는 가져왔나? 어서 내놔 그러면 볼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거지? 아 그래 하지만 적들의 침공 때문에 하도 바빠서 말이지 평소라면 당연히 볼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겠지 하지만 지금은 회사부터 돌봐야 한다고 뭐 뇌를 쓸 사람이 없다면 그냥 폐기해버리겠어 잠깐! 잠깐만! 알았어! 알았다고! 난 거의 무일푼으로 아틀라스를 제거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멜리완의 강제 인수를 막아낼 거야 니가 볼트를 찾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이 회사의 미래를 걸고 약속할게 저 약속은 믿어도 돼 킬러 리스에게 정보를 남겨줘 리스가 저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 대단하군 볼 전터 니가 아는 얘기는 홀로그램으로 다 들리거든? 홀로그램 리스에게도 감정은 있다고 오예! 아하하하 세상에 없는 게 없잖아 병력의 움직임 보급선 정찰 데이터 멜리완 역시 볼트 열쇠 조각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군 게다가 단서까지 가지고 있어 행성 이름이 아테나스? 아테나스? 완벽하군 볼트헌터 생쇼리로 올라와 잘했어 그렇게 해 리스 통신 끝 그래 그러니까 한 기업이 더 크고 끝내주는 기업의 밟히는 광경을 봤잖아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콧수염 난 루저의 패거리와 함께 하겠어라고? 그건 아니지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자 광팬 볼트 전체에 퍼진 불만은 점차 멋진 경치에 녹아들고 있다고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말이야 특히 니가 죽을 때는 뭐 계속해 보겠다는 거야? 더 좋은 동맹군을 찾는 건 어때? 그냥 제안이야 나중에 보자고 아니 니놈의 조준이 쿨인 거야 조시 진짜 이렇게 많이 써야 해 그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멜리완이 쳐들어왔어 개자식들 우리가 조져버리겠어 로렐라인은 뮤제야 피투성의의 남폭하지 나한테 쓸만한 새로운 유혹을 알려줬거든? 이거나 까잡소 끝내지지 이게 내 라이프리고 이건 내 총이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절대 놓으면 안 돼 크림슨 복장은 기분이 좋아 난 아틀라스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프로메테아를 살려보려고 한 유일한 기업이야 물론 아틀라스도 프로메테아의 몰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 뭐 그래도 다 지난 일이야 리스한테 내 얘기 잘해줘 또 순찰 임무를 받았어 매번 순찰이라니까 한 명의 병사로서 언제나 한 손은 총을 다른 한 손은 커피를 들고 있지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야 또 순찰 임무를 받았어 매번 순찰이라니까 꼼꼼꼼꼼꼼꼼 잘하는 바람이 삽입하기를 바람이라니까 흑 엑 엑 부산 벨 우리가 자 Ver 웅 웅 웅 웅